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뭐냐 메르사다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리프트 서버 람쑤 아 그렇지요 자기 없구나 야 리프트 서버는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거 참 난 애하군요 피방목인가 보구나 아닌가? 알 수가 없군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아주 피방목이랑 똑같이 생겼어 하하하 그쵸 리프트 서버는 어떻게 해야되냐 어어 야 리프트 서버 강하는데 얼마야 똑같나? 똑같나보네 비슷한 것 같은데 그치 똑같은 것 같아 간단하네요 무한 큐브 가자 어 됐다 깔끔하다 와 어떡합니까 세트로부터 맞춰야지 그치? 세트를 어떻게든 꾸겨꾸겨 열심히 모아 맞춰야 되겠네 열심히 일케 하고 열심히 일케 하고 아니 220인데 낙인석을 안 모으고 있어? 다 어디갔어 아 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트 효과 맞추고 세트를 어떻게든 꾸겨 맞춰서 강한불 던지는 거 있잖아요 매수하는 거 그치 매수로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결론은 뭐다 세트 효과를 맞춰라 열심히 도미네이터를 먹어라 있네요 하하하하 도미가 잘 나오긴 잘 나오나보다 이 많다 흠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세트 효과 들고 와서 큐브 해야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따로 신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 유튜브가 채팅이 안 보이는구나 아닌가 말이 없어서 안 올라가는 건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오케이 간단 억류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답은 메르세데스다